11장 16비트 타임어 카운터 동작 모드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우리 10장에서 실험 10의 1에서 노말모드에 대해서 했죠 그죠 이게 16비트지만 8비트랑 거의 동작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ctc 모드도 거의 똑같아요 8비트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출력이 뭐 파형 출력이 ctc 모드에서 이제 우리가 그 8비트 같은 경우는 5c1 에서 출력이 됐지만 뭐 여기는 5c1a 타임어 카운터 0죠 8비트는 그럼 5c0 에서 출력이 됐지만 타임어 카운터 1은 5c1a, 1b, 1c 이렇게 출력이 3개나 나갈 수 있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6비트고 16비트 타이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출력이 3개 정도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사용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제를 보면서 어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3의 11의 1은 타임어 카운터 3의 ctc 모드 에요 타임어 카운터 3의 ctc 모드 요 4번 모드죠 4번 모드를 설정하고 500미리 세컨드 주기 a 비교 매치 인트럭트가 발생하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세븐 세그먼트 숫자가 일식 증가하도록 해보자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븐 세그먼트 연결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tcc r3 a tcc r3 b tcc r3 c 를 설정해 줘야 되죠 네 자 동작 모드 4번 이라 그랬죠 4번이면 자 우리가 타임어 카운터 3 이라 그랬죠 그럼 얘가 3 이죠 그죠 어 자 보겠습니다 타임어 카운터 3 이라 그랬으면 얘가 3 이죠 3 그죠 3이면 어 3 3 3 3 3 2 3 2 예 3 2 그 다음에 3 1 그럼 예 3 1 3 0 이렇게 해야 되고 동작 모드가 4번이면 0 1 0 0 자 얘가 0 1 그죠 0 1 0 0 이렇게 돼 있죠 예 0 0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죠 0 1 0 0 0 네 요렇게 보고 하는 거죠 0 1 0 0 0 동작 모드 ctc 모드 4번 모드 ctc 모드로 돼 있죠 ctc 모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3의 자 그 그 요걸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com 에 3의 a 의 1 그쵸 요거 a 의 채로 자 요거 영역 입니다 정상적인 범용 포트로 사용하는거 영영 그 다음에 얘도 어 정상적인 범용 포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영영 얘도 영영 자 그러면 tcc r 3 a 는 0 x 0 0 이죠 그 다음에 tcc r 3 b 는 자 요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럼 요걸 요걸 해보죠 요거 자 c s 3 2 c s 3 1 c s 3 0 은 어떻게 됐을까 자 1 0 1 입니다 1 0 1 어 시스템 클락 나누기 1024 1 0 1 이죠 그래서 어 14.7456 메가 헤르트 나누기 1024 가 되죠 그래서 14.4 키로 헤르트 가 되고 1 클럭 발생 주파수가 이렇게 됩니다 4 그래서 1 클럭 발생 주기 곱하기 1 클럭 카운트 값은 인터넷 발생 주기가 되므로 우리가 이거 앞에서 많이 했어요 이 지금 이거 뭐 이해 못하시면 안됩니다 아 이해 못하시면 8장 서부터 다시 오세요 8장 서부터 4 8장에 요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럭 카운트 값은 자 500 미리 세컨드 라고 했죠 500 미리 세컨드 곱하기 14.4 키로 헤르츠 하면 7천 2백 이 나와요 7천 2백 이거 16 진수라면 공엑스 일시 이 공이 됩니다 네 공엑스 일시 이 공 그래서 우리 비교 매치하는 레지스터 oc r 3 a h 의 공엑스 일시 oc r 3 a l 의 공엑스 2 공을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0서부터 이렇게 설정해 주면 어떻게 돼 tcnt 3 3 가 이렇게 0서부터 올라가다 요기에 맞아 요기하고 똑같아 지면 인터넷트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요거 동작 우리가 8장에서 했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tcc r 3 c 는 3 c 는 3 c 는 우리 사용 안하니까 0 0 0 0 으로 놨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기 전에 tcc 3 a 자 tcc r 3 a 는 공엑스 공공 이죠 우리 그 일단 한번 적어보고 가요 공엑스 공공 그죠 그 다음에 얘는 tcc r 3 d b 는 공엑스 tcc r 3 c 는 공엑스 공공 이죠 그것도 tcc r 3 c 는 공엑스 공공 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븐 세그먼트 분은 다 똑같아요 세븐 세그먼트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랑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아요 아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자 500미리마다 들어오니까 에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해줬어요 500미리마다 500미리마다 들어오면 플러스 플러스 해줬어요 500미리마다 이제 타이머 카운터 인터넷트가 걸리는 거죠 그쵸 타이머 카운터 3 에 a 비교 매치 인테렉터 함 아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자 요건 세븐 세그먼트 를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ssr 은 0 내부 클락 을 사용하고 어 요거 ti msk 하고 이 익스텐디드 타이머 카운터 인테렉터 마스크 레지스터 0x10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타이머 카운터 3에 에 출력 a 에 탐에 출력 비교 a 인테렉터 발생 이니까 이 볼게요 ti msk 타이머 카운터 인테렉터 마스크 레지스터 여기에는 관련되어 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다 0 이죠 그죠 여긴 다 0 이에요 0 다 0 입니다 그래서 ti msk 는 0x00 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익스텐디드 타이머 카운터 인테렉터 마스크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면 쭉 볼게요 어 여기 여기죠 타이머 카운터 3에 출력 비교 a 인테렉터 발생 허용 비트 그쵸 자 요깁니다 얘만 1로 해주자는 얘기죠 얜 어디요 요기죠 1 자 나머진 0으로 해줘요 0 그러면 그러면 얘는 0x10 이 되겠죠 그죠 0x10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tccr3 a 는 요렇게 0 이고 그 다음에 tccr3 b 는 0x0 뒤 우리 했죠 그 다음에 tccr3 c 는 0x0 그 다음에 ocr3a h 는 0x1 c ocr3a l 은 0x20 그 다음에 요거는 플래그 레지스터는 0 0으로 해주고 가끔 보면 제가 요것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요것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0 은 사실 빼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리셋되면 얘가 0으로 되기 때문에 0으로 되기 때문에 0을 빼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타임 인터럽트를 전부 이네이블 해주고 파일문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다 0.5초마다 인터럽트를 가서 인터럽트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죠 그니까 0.5초마다 얘가 변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연습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연습문제 타이머 카운터 1을 ctc 모드 타이머 카운터 1을 ctc 모드로 설정하고 250 ms 주기에 a 비교 매치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설정한다 똑같죠 똑같고 실험 11의 1과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주기만 틀린 거죠 이거 뭐 계산해서 우리 느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1초마다 세븐 세그먼트 숫자가 일식 증가하도록 해보자 뭐 똑같습니다 이거 쉽습니다 자 요거 결과는 우리 비디오로 촬영은 안 하겠습니다 뭐 0.5초마다 세븐 세그먼트가 변하는 거니까 굳이 촬영할 필요 없죠 자 패스트 pwm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패스트 pwm 모드는 위상교정 pwm 모드에 비해서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그 빠른 주파수에 pwm 출력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모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렇게 5 6 7 5 6 7 14 15 번이 패스트 모드 에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5 6 7 여기 5 6 7 14 15 가 패스트 모드죠 그죠 패스트 pwm 모드 네 요거에요 요거 요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리가 앞장에서 이렇게 있죠 패스트 pwm 모드 인 경우 요 c o m 뭐 nx1 nx0 가 뭐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뭐 그 범용 아이오 를 하느냐 뭐 출력을 토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죠 요게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패스트 pwm 모드 같은 경우 우리 팔 에 앞에서 그 9장에서 했던 거 하고 똑같습니다 예 동작이 8 비트로 8 비트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16 비트로 확장한 것 밖에 없어요 네 동작 원리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9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똑같고 쭉 내려 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요 뭐 이게 이제 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pwm 주기 시간값 설정하는게 있어요 요거 계산하는거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pwm 주기는 타이머 1 3의 동작 모드와 분주비에 따라서 결정되며 동작 모드를 고속 pwm 7 모드로 하고 분주비를 8분주 정상 pwm 출력을 설정하면 tccr1a 하고 tccr1b 설정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한번 볼게요 요거를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속 pwm 7 모드하고 분주비를 8분주라고 그랬죠 그럼 7 모드가 어떤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모드 7 자 모드 7이 모드 7이 얘가 0 3 2 0 1 1 1이 되고 10비트죠 10비트 10비트 어떻게 어떻게 탑이 0x 0 3 ff 가 되면 이제 그 오버플러가 되는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요게 10비트죠 그리고 분주율을 8분주라고 했어요 자 요게 조금 이렇게 막을 동결정 된다 자 뭐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pwm 7 모드 분주비 8분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해보자 그 얘기죠 자 자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요렇게 되요 이건 뭐 공식이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tpwm 은 pwm 은 자 14.745600 요게 주파수 니까 주기로 우리가 계산하려고 요거 역수를 넣은 거에요 분의 8분주 니까 원래 8 8 주파수는 8분의 14.745600 이렇게 했죠 주파수 구할 때는 근데 이제 8분주 니까 이제 주기 니까 8 나누기 14.745600 그 다음에 곱하기 10비트 니까 모두 7에 10비트죠 1024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555 마이크로 세컨드 에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1024 를 분주비 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1024 분주비 아니에요 10비트 10비트 어 그 pwm 패스트 pwm 모드 있기때문 10비트 타임 카운터에요 그리고 분주비는 8로 하겠다는 거에요 어 그래서 이 모두 7이기 때문에 10비트 에요 모두 7이기 때문에 1024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555 마이크로 세컨드 에요 pwm 펄스 에 주기는 이렇게 다 일일이 계산하면 어 표 11의 2와 같이 됩니다 자 모두 7일 때 모두 7일 때 봐봐요 모두 7일 때 모두 7일 때 자 그 8분주면 얘가 8이면 555 마이크로 세컨드 되죠 얘가 8이면 얘가 1이면 얘가 1이면 어떻게 되요 1이면 어 주기가 69.4 가 되요 얘가 얘가 64면 자 얘가 8 대신 64분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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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가 이렇게 되죠 4.44 미디세컨드 그 다음에 얘가 256 이면 256 이면 얘가 256 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1024 면 자 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024 면 1024 분주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 문제에서 많이 했던 1024 면 1024 면 1024 면 주기가 72.1 미리 세컨드 가 된다는 겁니다 자 모두 6일 때 자 얘가 10 비트 타이머 카운터죠 얘는 9 비트 니까 탑이 510 이래요 얘는 8 비트 니까 탑이 215 에요 255 에요 그죠 네 이거 합니다 모드 14일 때는 뭐 입력 캡쳐로 사용하고 이해가 되시죠 네 ocr nx 값을 설정해 주는 거죠 자 이게 뭐 타이머 카운터 1 이면 얘가 1이 되겠죠 1 그리고 얘가 뭐 a b c 가 되겠죠 x 가 예를 들어서 타이머 카운터 1을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동작 모드 7과 분주비 8 로 설정에 의해서 t pwm 을 결정되면 이 요 레지스터를 ocr 1 a 레지스터 에 어떤 값을 주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듀투비가 결정이 되죠 7 모드에서 7 모드는 어 1024 죠 10 비트 니까 그죠 듀투비 를 예를 들어서 50 을 주겠다 50 을 주겠다 그럼 뭐 이렇게 줄래줄래 써 있는데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50 을 주겠다 그러면 주기가 555 마이크로 세컨드 니까 50 이면 이거 나누기 이하면 278이죠 그죠 그리고 1024 가 그 1024 10 비트가 1024 죠 그죠 1024 니까 어 반을 설정해 주면 되죠 512 512 해주면 듀투비 가 50% 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에요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실험 11 에이 타이머 카운터 1 패스트 pwm 모드에서 파용 출력 타이머 카운터 1을 패스트 pwm 7번 모드로 설정하고 우리 했죠 클락을 8분주 시켜서 그러면 555 마이크로 세컨드의 주기가 나오죠 주기에 듀투비 가 30% 인 구별 구형파를 만들어서 pb o 즉 o c1 a 로 출력하시오 그리고 오실로 스코프로 이걸 찍어 보자 얘기죠 자 그럼 tccr1 abc 는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될까요 제일 먼저 동작 제어 레지스터를 설정해 주죠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웨이브 펌 제너레이션 모드 1 3을 0 1 2를 1 1 2를 1 1 0을 1 이라고 해줘야 되죠 7번 모드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7번 모드가 되겠습니다 7번 모드가 자 그래서 얘가 0 이죠 얘가 1이 되겠죠 타이머 카운터 1 이니까 wgm 1 3을 0 그죠 1 2를 1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죠 어 o c1 a 를 쓰니까 곡을 보겠습니다 자 여길 보면 되죠 자 여기서 o c1 a 를 a 의 1과 o c o c m 1 a 의 0 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패스트 pw 일 경우 1 공으로 그죠 이게 비반전 이죠 그럼 1 공으로 설정을 해준다 아 그러면 pbo 핀 에서 정상 비반전 pwm 출력이 나간다 그 얘기죠 자 정상 비반전 이라고 제가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cs12 요거죠 요거 그죠 표 10의 4 자 얘가 n이 1 이니까 1 2 1 1 1 0 에서 8분 주면 0 1 0 이죠 0 1 0 을 설정해 줍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7에 0 1 1 1 이니까 자 여기서 얘가 0 이고 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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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 0 으로 해줬죠 우리가 1 0 그죠 1 0 한번 볼게요 예 얘는 얘는 여기 1 0 으로 해줬습니다 그죠 여기 1 0 으로 해줬죠 걔를 여기다 1 0 으로 집어넣죠 1 0 얘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8분 주죠 8분 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8분 주니까 어 여기 저 0 1 0 0 1 0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근데 tcc r3 는 0 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자 tcc r1a 는 얼마에요 r1a 는 자 얘는 얼마에요 0x 0x 8 3 이죠 8 3 그죠 이렇게 나누면 8 3 그죠 얘는 tcc r1b 는 0x 0 a죠 a 그죠 a 얘는 0 나왔죠 네 자 프로그램을 볼게요 프로그램을 자 여기서 우리가 ddrb 를 0x20 으로 했어요 얘는 뭐에요 pbo 를 출력으로 설정한 거죠 그 다음에 a ss 를 0으로 해주고 타이머 카운터 인테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는 0x00 인터럽트를 안 쓰겠다는 거에요 이번 예지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tcc r1a 를 0x83 tcc r1b 를 0x0a tcc r1c 를 0x00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듀티비를 30% 로 만들기 위해서는 0x3 fff 에 30% 죠 3분의 1 0x132 가 됩니다 0x3 fff 나누기 3 해주면 되죠 1 3 2 가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설정해주고 무한룸프 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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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에서 파형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얘를 한번 바꿔 볼게요 어떻게 변하나 네 제가 이거 계산 잘못했습니다 방금전에 3분의 1은 0x155 입니다 0x155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왜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 프로그램 할 때 뭔가 착오가 있었나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고 pbo 를 오실로스코프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를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파형이 듀티비가 30% 정도 됩니다 자 듀티비를 좀 바꿔 볼까요 자 여기서 듀티비를 3 fff 니까 뭐 한 50% 를 해볼까요 50% 를 50% 를 얼마죠 50% 면 계산을 한번 3 ff 의 반이죠 음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ff 죠 그죠 1 f f f 한번 해 볼게요 50% 를 조금 커졌는데 육안으로 잘 못 느끼겠죠 그죠 90% 정도 해 볼게요 90% 면 1024 를 나누기 10 하면 어떻게 되요 10% 면 102 가 되겠죠 102 곱하기 9 하면 한 9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90% 를 918 인데 100% 가 1024 니까 90% 면 어 이거 918 정도 되요 얘를 16진 으로 바꾸면 918 얘를 16진 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요 0x 03 96 이 되네요 얘를 03 으로 해주고 얘를 96 으로 해주면 되죠 그죠 얘는 뭐 주석문 처리하고 자 다운로드 해 볼게요 자 듀티비를 90% 로 바꾼 거에요 자 90% 됐죠 그죠 이렇게 90% 10% 를 해볼까요 10% 10% 면 10% 면 10% 면 102 면 어떻게 되요 어 16진 으로 바꾸면 0x 0066 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0 6 으로 해 볼게요 6 다운로드 하면 강력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요 여기 실험 11 의 E에요 파형이 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타이머 카운터 3 을 패스트 pwm 6번 모드로 설정하고 클락을 64책을 시켜om 2.218 ms 의 주기에 듀TV가 30% 인 918 을 만들어서 PE3 핀으로 출력하시오 오실로스 코프로 PE3 핀을 찍어서 펄스 출력 상태를 확인하시오 이거죠 PE3 핀을 한번 볼까요 자 PE3 핀이 요거네요 그죠 자 PE3 핀이 요거네요 타임 카운터 3의 A네요 그죠 네 요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여기 보면 모드 6일 때 모드 6일 때 2.218이죠 그죠 64분주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나와있습니다 요걸 근거로 연수문제를 만든거에요 자 직접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보시고 파형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 커렉트 PWM 모드 요거 우리 구장에서 했죠 구장에서 한 8비트 동작하고 똑같아요 얘도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그 3색 LED 가지고 요걸 한번 동작을 시켜 볼게요 요거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회 5 얘도 페이스 앤 프리컨시 커렉트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PWM 모드죠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 그죠 PWM 얘도 페이스 커렉트 PWM과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약간 틀리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 예제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비슷비슷하니까 계속 같은 예제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11회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풀 칼라 LED 를 제어하는데 PWM 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제 뭐 너무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만 가지고 찍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기 2절 에서는 LED 를 넣었어요 LED 를 LED 를 그 3색 LED 를 넣어서 뭔가 색깔이 변하는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PWM 을 활용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3색 LED 는 단색 LED 를 이용해서 컬러 표시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죠 그죠 요게 이제 단색 LED 를 이용해서 색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근데 LED 소자 하나에 레드 그린 블루가 모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색 LED 풀 칼라 LED 라고 명칭을 해요 요거 RGB 를 RGB 값을 조절해서 이 색깔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RGB 값을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도 이 RGB 값을 변화시켜서 색깔을 조절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근데 이제 일반 LED 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죠 그죠 요게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가 실험하기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풀 칼라 LED 는 내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RGB 여기 RGB 값이죠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RGB 값을 우리가 집어넣음으로써 이 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색은 우리가 그 빛의 삼원색의 조합을 우리가 그 뭐 초등학교 때 배웠죠 뭐 그린 하고 블루 하고 레드를 섞으면 뭐 이렇게 된다 뭐 세 개가 다 되면 화이트가 되죠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 이 색깔의 값을 구해 가지고 우리가 그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에 해당되는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뭐 우리가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RGB를 다 000을 넣으면 블랙이죠 111을 넣으면 화이트고 위에서 다 세 개가 다 섞이면 화이트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색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미술시간에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배운 건데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든 거죠 실험 11의 3을 보겠습니다 칼라 led 를 우리가 한번 제어해 보자 포트 b 에 pbo pb6 pb7 에다가 우리가 칼라 led rgb 를 그 넣었어요 그래서 pbo 에 r 레드 pb6 에 g 그린 pb7 에 블루를 연결했습니다 자 요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rgb 를 rgb 를 요렇게 pb4 pb5 pb7 pb6 pb5 에 그죠 요건 지금 뭐 4 에 연결한 것 같은데 사실은 7,6,5 에 연결한 거에요 사진이 좀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7,6,5 에 연결한 겁니다 자 여기 까만 게 7이죠 여기 b 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6,5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뭐 그림은 좀 그런데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을 하시면 되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자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2 를 쏘요 자 그럼 어떻게 피 포트비에 1,1,1 다 이게 포트비에 일곱 번째 비트 여섯 번째 비트 다섯 번째 비트 나머지는 4,3,2,1,0 얘는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냥 0으로 0으로 하든 1로 하든 상관없죠 그냥 0으로 해줘요 1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초 있다가 1초 있다가 1초 있다가 얘를 0으로 다시 해줘요 그죠 얘를 0으로 자 그러면 1,1,1 1,1,1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파이트죠 파이트 그리고 0,0,0이 들어오면 검정이죠 그러니까 하얘졌다 까매졌다 하얘졌다 까매졌다 이건 무한히 반복하겠죠 그죠 1,1,1은 뭐예요 파이트죠 앞에서 했죠 0,0,0은 검정이고 요거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이렇게 했죠 PBO, PB6, PB7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RGB에다 이렇게 연결을 했죠 요쪽이죠 연결된 게 요쪽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프로그램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LED가 이렇게 1초 단위로 깜빡이죠 그죠 1초 단위로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까만색 까만색은 꺼진 거죠 꺼지는 거 그죠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실험 11의 4를 보겠습니다 요번에 8가지 색을 한번 쭉 놔보죠 그 컬러 LED에서 1초 간격으로 블랙 블루 그린 뭐 이런 식으로 색상표 색상표대로 그죠 요런 색상표대로 1초 간격으로 이렇게 색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한히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블루가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PB 7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예 그린은 그린은 PB6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PB6 그 다음에 레드는 어 PB5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걸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 데이터를 만들어 보죠 그러면 블랙은 어떻게 돼요 블루 값은 블랙은 다 0이고 블루 값은 맨 위에 PB7이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그죠 그럼 블루는 얼마에요 0x80이죠 자 그린은 그린은 자 0, 1, 0 얘가 0이니까 0 그러면 0x80이죠 자 그린은 0x40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만든거에요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은거에요 자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요 데이터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데이터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넣어 가지고 우리가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11의 4 여덟 가지 색을 전부 다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1초 단위로 자 프로그램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덟 가지 색을 색상표에 있는 여덟 가지 색을 전부 다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개를 변하죠 색깔이 그쵸 자 여덟 개를 변합니다 우리가 RGB를 줌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 뭐 그린색 이렇게 해서 여덟 개를 다 여덟 개 색이 다 나오죠 그죠 네 실험 11의 4입니다 실험 11의 5를 보겠습니다 칼라 LED 제어 자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그림판을 색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색상 코드 다섯 개를 확정한 후 이를 칼라 LED에 표현해 보기로 한다 칼라 LED에 색을 표현하는 방법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일단 윈도우에서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뭐 그린색 이런 것들은 쉽게 알지만 여러 가지 색을 우리가 조합하는 색기능 색 편집 기능이 있어요 그림판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판을 한번 불러 볼게요 그림판을 불러 보고 색상 코드를 알아내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 빨간색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 255 녹색이 0 파란색이 0 이렇게 있죠 파란색 뭐 여기 여길 찍으면 색상이 색상 코드가 변화죠 그죠 그죠 rgb 값이 rgb 요걸 요 값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를 이렇게 임의로 다섯 개를 색을 잡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색 편집 창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색상 값을 알아낸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다섯 개의 색을 잡아냈어요 블루 그린 레드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 뭐 포레스트 그린 스카이 블루 퍼플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색을 임의로 윈도우의 그림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 코드를 이렇게 해서 잡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색을 1초 간격으로 LED에 표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1초 간격으로 LED에 표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 타이머 카운터 1을 페이스 커렉트 PWM 8비트 1번 모드로 설정하고 클락을 8분주하고 그래서 277 마이크로 세컨드 주기에 PWM 파형을 만들어 낸다 아 이 얘기죠 참 어렵다 그죠 요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모드면 어떻게 돼요 1번 모드면 얘죠 얘 얘입니다 그죠 페이스 커렉트 PWM 모드 8비트짜리 얘죠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죠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WGM M10만 1이 되겠죠 그죠 여기 WGM M10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겠죠 그죠 자 얘가 0 1이고 자 여기 있죠 그죠 0 1이고 얘가 0 0이죠 그죠 0 0 0 0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반전 모드로 해요 비반전 모드로 비반전 모드로 비반전 모드로 요렇게 잡아요 비반전 모드로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0 1로 잡았습니다 0 1로 그죠 어 아 요걸로 잡았네요 요걸로 1 0으로 1 0으로 잡았습니다 1 0 1 0 1 0으로 나왔어요 자 비반전 모드가 1 0이죠 그죠 자 요렇게 놨죠 그래서 1 0 1 0 1 0 우리 이거 잘 이해가 안되면 어 이거 이해가 안되면 우리 구장 다시 봐야되요 어 다시 봐야되요 구장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자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얘 우리 설명했죠 얘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0으로 놓고 자 8분주하면 0 1 0이라고 그랬죠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8분주 자 여기 0 1 0이죠 그죠 자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요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TCC R1 A는 얼마에요 얘가 0X A9네 A9 그죠 A9 그럼 얘는 TCC R1 B는 0X 02 네요 그죠 0X 02 자 얘는 0이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죠 어 COM1A1을 1로 놓고 얘를 0으로 놓고 1 0으로 놓으면 1 0으로 놓으면 1 0으로 놓으면 OC1A OC1B OC1C 단자에 즉 P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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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8분주가 설정이 되는거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RGB 테이블을 이렇게 넣었어요 레드,그린,블루 163,191,64 요건 어디서 나온거에요 여기서 나온거죠 163,191,64 그죠 요거 배열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255,690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개를 쭉 잡았습니다 잡고 메인에서는 자 메인에서는 DDRB를 0xA0 출력으로 잡았죠 우리 RGB 나가는 걸 출력으로 잡고 ASSR은 0 내부 클럭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죠 주기를 볼게요 주기 주기는 8분주 곱하기 256이죠 그죠? 256 왜 256이야? 얘는 8비트니까 8비트니까 256이죠 256 나누기 14.7456인데 나누기 14.7456인데 곱하기 2를 해줬어요 얘 곱하기 2를 왜 해줬을까? Fast PWM 모드에서는 곱하기 2를 안해줬죠 근데 FaceCollect PWM 모드에서는 곱하기 2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FaceCollect PWM 모드에서는 주기가 2배로 돼요 이거 9장에서 했습니다 9장에서 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9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FacePWM 모드에서는 FaceCollect PWM 모드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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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카운트 다운카운트 업카운트 다운카운트 됐으니까 설정된 데서 설정된 데서 이렇게 어떤 설정된 값에서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래서 주기가 2배로 된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계산한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우리 그 인터럽트는 안쓰니까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레지스터는 설정을 안해주고 TCC R1A를 0xA고 TCC R1B를 0x02 우리가 위에서 하는 대로 TCC R1C를 0x00 해주고 다섯 번을 돌렸어요 자 얘가 처음에 0일 때 RGV 값이 나와서 우리가 지정한 그 색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초 있다가 또 이렇게 색이 변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을 우리가 색상표에서 만들어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뭐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문제를 볼까요 자 윈도우 그림판의 색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색 15개의 색상 코드를 만든 후 이를 컬러 LED에 1초 단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실험 11의 5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해 프로그램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윈도우에서 색상표를 이용해서 얻은 색상 값이죠 그걸 PWM을 이용해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PWM Face Correct 모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집어넣은 거죠 PWM을 활용한 겁니다 또 색상표를 이용한 거죠 네 실험 11의 5를 마치겠습니다